차세대 트롯 트윈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스트로3가 계속해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롭게 탄생할 트롯 스타가 누구일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방영된 시즌1은 전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대표 트롯 예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시즌3로 전 시즌들에 이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도전자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가창 실력을 기본으로 각기 다른 무대를 꾸미면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참가자들을 향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장 강력한 진 후보로는 오유진이 거론됩니다. 오유진은 2라운드 팀 미션에서 진을 차지하고 매주 진행되는 톱7 나만의 트롯 스타 투표에서는 1주차에서는 1위, 2주차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유진은 일찍이 트롯계에서 팬덤을 보유한 트롯 아이돌로 불리는데 1라운드부터 화사한 외모로 눈길을 끄는 동시에 돌팔매를 선곡해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윤정은 프로가수 느낌이라고 칭찬했고 은혁은 완성형의 무대였다. 도문진의 에너지가 풍겼다고 극찬했습니다. 팀 미션인 2라운드에서는 챔피언부를 이끌었는데 장윤정은 또 한 번 오유진은 노래도 퍼포먼스도 표정도 완벽에 가깝다고 치켜세웠습니다. 11살 트롯 천재 빈예선은 1위 자리를 두고 오유진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빈예선은 첫 무대에서 임의자의 모정을 선곡해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게 풍부한 감정선으로 표현했는데 보컬의 신인 마스터 김현우는 괴물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정을 부른 빈예선의 모습이 담긴 3개의 유튜브 영상은 약 6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톱7 나만의 트로스타 투표 2주차에서는 오유진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2주차에서는 오유진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정서준은 첫눈처럼 미려하면서도 포근한 음색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찍이 유튜브에서 리틀 이미자로 불리며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정서준은 1라운드부터 독보적 음색으로 트로트 고수다운 면모를 뽐냈습니다. 정서준은 1, 2라운드 연속 1을 차지하다가 톱7 나만의 트로스타 5위에 머물렀으나 2라운드 이후 단숨에 3위를 기록하며 오유진과 빈예선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아현과 김소연도 치락뒤치락하며 미스트로3의 진을 넘보고 있는데요. 나만의 트로스타 투표에서 배아현과 김소연은 각각 1주차 3, 4위였다가 2주차에서는 김소연이 4위, 배아현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소연은 첫 무대부터 아이돌 같은 밝은 분위기와 노련한 가창력으로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3라운드에서는 템포가 느린 이대로 보리대어를 가창하며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회 역시 전국 17%, 최고 19.1%를 기록하며 브레이크 없는 시청률 폭주 기관차의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6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이자 주간 전체 예능 적수 없는 1위 기록입니다. 먼저 3주차 투표 집계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감성천재 빈예서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 러블리 트로트퀸 우유진, 3위 천문 보이스 정서주, 4위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5위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6위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7위 나로호 6단 고흥 복지은이 톱7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도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2라운드 지니자 러블리 트로트퀸 우유진과 1라운드 지니자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과 같았던 두 사람의 대결은 방송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 우유진은 유진아의 모란을 선곡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유진은 엄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씹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라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지냈던 이유가 돌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 자주 못돼다 거의 할머니랑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방송을 하다 보면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다니는데 저 혼자만 할머니랑 같이 다니니까 왜 쟤는 부모님이랑 안 다니냐는 소리도 조금 들어봤다. 엄마는 일로 항상 바빴으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와 통화하는 우유진의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우유진의 엄마는 매일 기도한다. 엄마는 자기 전에 맨날 내 영상 다 돌려본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우유진이 내가 연습 영상 보내주는 거 듣고 어땠냐고 묻자 엄마는 많이 늘었다. 연습을 많이 한 게 느껴졌고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고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엄마는 항상 너만 응원하고 너를 믿는다고 울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유진은 제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는 말이 다 모란 가사들 같았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미모, 밥 짓단 아닌 모란을 택해 엄마가 해주시는 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을 그렸는데요. 엄마 밥은 곧 엄마 품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남하는 것 다 해봐라. 다음 세상엔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주세요. 우유진 특유의 경쾌함은 덜했지만 진심은 완성도를 초월했습니다. 이날 녹화 현장에선 방송에서 보여준 사연이 비추지도 않았는데도 방청석에선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대하현은 나훈아의 모란 동백을 주무기인 기교를 빼고 담백하게 불러여운을 남겼는데요. 장윤정은 우유진은 못하는 게 없어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가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기교가 짙은 보컬들은 기교가 빠진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하현의 확장을 본 것 같다라고 두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였지만 마스터의 마음을 잡은 건 오유진이었습니다. 진대진의 팽팽했던 데스매치 결과 오유진이 8대5로 승리했습니다. 노련한 내공의 맏언니들의 싸움은 박터졌는데요. 현역의 자존심 통금과 사이다 보컬 천가연이 1라운드에 이어 다시 만났습니다. 1. 2라운드 연속 올하트를 받았던 두 사람의 리턴 매치에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풍금과 천가연은 각각 한혜진의 종로 3가와 윤복희의 꽤 돌아보어로 무대를 갖고 놀았습니다. 이찬원은 마치 초대 가수를 보는 듯한 완숙미와 노련함이 돋보였다라고 풍금의 관록의 무대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그는 뒷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 앞부분을 약하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천가연씨는 전조는 이럴 때 써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라면서 맏언니들의 대결은 차원이 달랐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천가연은 강력한 경쟁자인 풍금을 구대사로 꺾고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대일연의 연속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참가자들이 구력이 남다른 상대를 제쳤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은 짜릿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2라운드 추가 합격으로 힘겹게 올라온 고막 여친 정슬과 2연속 오라트를 차지한 진주 순박 아가씨 최수현이 만났습니다. 정슬은 혜은이의 제3안 강교를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더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장민호는 다음에도 찾아보고 싶은 무대라면서 안무를 하면서도 음정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슬은 최수현을 구대사로 꺾고 4라운드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대상 청소기 김나율의 도전은 마스터 군단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동안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던 그는 정인송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를 선곡해 새로운 감성 장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박칼린은 김나율은 가지고 있는 악기 연주를 잘한다라면서 판소리 기술을 잘 버무려 노래에 적용했고 파워가 있으며 강약 조절도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김나율은 목소리가 지문인 한여름과의 맞대결에서 10대3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무대 위 아우라가 남다른 더 글놀이 그녀 양서윤은 내공이 탄탄한 트로트 새내기 화연과의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양서윤은 어려운 노래인 송가인의 무명 배우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4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주걱 트로트 창시자 이하리는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로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보여주며 트로트 끼쟁이의 슬기를 꺾었습니다. 트로트 탱탱볼 유수현은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를 선곡해 카리스마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뽐내며 반전의 충청 아가씨 송자연과의 대결에서 웃었습니다. 감정 계산이 완벽한 트로트 AA 곽지은은 트리퍼스의 정주고 내가 운해로 정통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주며 최향을 꺾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남은 1대1 데스매치와 4라운드 메들리 팀 미션 무대가 공개됩니다. 방송 말미의 예고에서는 엄청난 무대들로 참가자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관객을 울릴 만큼 황홀한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정소주 비장의 선복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비내서 등 다음 라운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터들 역시 무대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전체 무대 중에 레전드 무대로 남지 않을까 우승하겠다 진선미 안에 들겠다 등 감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악할 만한 충격의 결과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더불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 때문에 다 끝나가는 3라운드의 진선미 발표도 끝이고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빈예서의 방송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예고편에 등장해 다음 방송분에 나오는 것처럼 연출하여 시청률을 높이고 정작 해당 방송 회차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까지 놀란 없는 깔끔한 시즌이 되길 기대해보며 매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